자 이번 장에는요. 비트코인하고 ks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을 했었죠.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글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주봉입니다. 자 1일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너드 앨런 말 한마디에 주가가 지금 천만원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제가 2018년도인가요?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한마디 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이때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을 때에요. 급등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어떻게 시향 분석을 내렸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거래 못하게 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굉장히 논란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바닥이 얼마일까라고 제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바닥이 얼마일까라고 제가 글을 쓴 날이 있습니다. 자 요게 1월달이구요. 요기가 2월달입니다. 요기 2018년도 1월 29일이죠. 자 요 날이에요. 자 요 날이 2018년도 2월 5일이 주봉 요 날입니다. 2월 5일이라고 날짜 보이죠? 여기가 바닥이다 일단. 라고 글쓴게 제 포스트의 마지막이에요. 얼마라고 글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기 차트상으로 요렇게 놓고 보면 693만 나오죠? 693만 9천 달러야겠죠? 이게 물론 당연하게 자 693만 아 이게 달러야 아 이게 원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원화입니다. 자 693만 9천 239원이라고 나오죠? 제가 글쓴 날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종목 잠재자산 정보 포스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가상화폐 전종목 예측정보 나를 따르는 자 비트코인을 쫓는 자 비트코인으로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댓글은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2018년도 2월 5일날입니다. 이번 급락장에 이 비트코인의 급락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노소는 690만원이다. 기가 막히죠?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이때입니다. 보이죠? 자 이날 당일날 860만원이었을 때 제가 비트코인의 2번 바닥 2번 바닥은 690만원이다. 라고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해놓은 근거자료가 여기 포스트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아까제 요날입니다. 요날 요 때가 690만원입니다. 요 때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저점을 다시 지지받고 올라오고 올라오다가 요 때 한번 왕창 깨졌죠. 2019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비밀을 파헤치다 1편 2편 3편 녹음 계속 했고요. 가상암패 비트코인의 비닐을 파헤친다 2월 18일 4편 마지막으로 녹음했고요. 2018년도 4월 26일날 비트코인의 미래가치는 얼마다 라고 제가 여기다 포스트로 글 썼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볼 수 없어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릴 것인가 이번에 6500인가요 얼마까지 올랐었죠 여기 보시면 6700 6700까지 올랐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잔에델런이 한마디 하는거로 천만원 천안 오류백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급락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문제죠. 자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하 일론 머스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꿈속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우주인이다. 나는 우주인이다. 꿈속 내용이 그랬어요. 나는 우주인이다. 이게 뭔 얘기지. 그러고서 제가 이제 꿈속에서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어떤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뭐 일본어도 아니고 뭐 전혀 모르는 글이에요. 그 글이 우주인이 쓰는 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꿈속에서 나와서 나는 우주인이다.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제가 저는 뭐 테슬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자료를 한번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 찾았냐. 일론 머스크 나는 우주인이다. 이렇게 제가 아침에 키워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이 글이 나오더라고요. 어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뭔 소리야. 나는 외계인이다. 내 지진 서랑설레 5일 전에 나는 외계인이다. 이 친구가 제 꿈속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무슨 문구 무슨 글자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세상에 보지 못한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나 별 희한한 꿈도 다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거 키워드 검색을 한 겁니다. 나는 우주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꿈속 이야기가 지금 거의 170편 인가 160편 인가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자료를 제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우주인이 아니라 나는 외계인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오르는가 여러분들 가만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지금도 계속 논쟁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는 기관도 달라붙고 은행도 거래를 하겠다고 그러고 내노라 아는 쇼핑몰에서도 전부 다 거래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정말로 미래의 화폐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다 사기다. 이 금융시장이 원래 야바이 시장이에요. 다 사기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사기꾼이에요. 그냥 아니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앉아가지고 권력으로 패대기 치고 물론 중국처럼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나라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표상이잖아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나라는 죽여버리죠. 그건 뭐 굳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약에 태권 국가라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럴 거예요. 그게 이게 권력의 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치열합니다. 저는 이 가상화평은요. 아마 지구상에서 아마 제가 살아있는 한 마지막에 아주 최대의 사기 행각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세상이 그래요.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막바지에 이런 애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정말로 대단한 화폐인 것처럼 그리고 내놓으라 하는 쇼핑몰에서 앉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계속 지난 10년 동안 바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기관까지 달라붙는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때려 맞힌다고 그러고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은 화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다 나중에 사기로 끝날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왜 전세계에서 최고라고 인정을 하는 최고의 재벌 기업인 지금은 이제 재벌이 됐죠. 일론 머스크가 앉아가지고 1조 몇천억 달러를 매수를 했다며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급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융기관도 달라붙고 너도 나도 막 다 이제 달라붙겠죠. 앞으로 점점점점 더 이슈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이거 올라가려 아니야. 입 조심해야지. 자 그런 그림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기 글기라고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 투자자는 저보고 사기 저 새끼 앉아가지고 비트코인을 감히 폄하해 이래가지고 저 욕할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기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이미 2018년도에 비트코인의 미래가치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포스트를 썼고 이 포스트 내용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의 급락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녹음을 한 거 아닙니까. 동영상으로 녹음한 건 속일 수 없어요. 댓글로 쓴 거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댓글은요. 수정을 하면 2018년도에 썼던 이 댓글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바뀌어버려요. 날짜가 2021년도 오늘 3월 1일 10시 42분에 글 쓴 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여기다 댓글을 두 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는 앞으로도 계속 칠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선망을 받고 있는 최고의 기업 앨런 머스크까지 지금 사기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기 그건 앞으로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아마 이 얘기하면 박수 칠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렇지만 결국은 사기로 끝난다. 누가 누가 사기를 치고 누가 여기에 가담을 할까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이 사기에 동참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불을 땡긴 거죠. 화살을 땡긴 겁니다. 왜? 일론 머스크라는 엄청난 이름 닉네임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가치 먼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는 여기다 1조 몇천억 달러를 갖다 투자를 했다고 하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쳐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람 말고도 아마 더 달라붙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아마 점점점점 더 사기의 끝을 향해서 날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주인이다. 제가 어제 꿈꾼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숫자가 막 있고 글자가 있는데 난 그런 글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사기극을 왜 미국은 버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번쯤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동영상에다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살짝 KS코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달러의 이야기입니다. 달러를 부진장 찍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달러를 잠재우는 곳에다가 비트코인을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천만 원이 넘어가게끔 또 바람을 불어 넣은 사람이 앨런 모스크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겠죠. 뭐 금융시장에는 뭐 이제 비트코인 ETF까지 뭐 만들어야 된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파생상품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파생상품이 ETF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냥 더이상은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하고 비트코인하고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약삭바른 사람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질 아는 사람은 제 말뜻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겁니다. 그걸 미국이라는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종이 막 찍어서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종이 막 찍어서 전세계에서 물건 냉장고 테레비 하다못해 비행기 선박 자동차 공짜로 그냥 휴지 찍어서 그냥 막 맞바꾸는 거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이런 나라가 비트코인한테 달러를 양보한다고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사기꾼들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투자자는 제 방송을 보셨으면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좋은 날 있을 겁니다. 저거 6천몇백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 한해에 6천몇백만 원 갖고 이 엄청난 사기극을 벌였겠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급락장에 이번 급락장에 2018년도 이야기입니다. 이번 급락장에 바닥은 얼마다? 690달러다. 제가 여기 정확히 손 딱 그어드릴게요. 693만 9천 239원 2월 달입니다. 이때 대폭락했을 때 이 2천몇백만 원씩 갈 때 이번 급락장에 바닥은 690만 원이다.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여기 690만 원이다. 동영상으로 근거 남기려고 여기 검색 숫자 하나도 없죠? 비공개 비공개 해놨으니까 지금 세상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지금 6천몇백만 원까지 올랐다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6천안 7백까지 올랐나요? 그렇다가 지금 때려맞고 밀리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믿는 것대로 비트코인이 정말 화폐라고 하면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어차피 똑같이 미쳐서 날뛰는 세상 같이 미쳐가지고 날뛰시던가 그 대신 이렇게 비싼 금액에는 사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장어떡도 싸고 맛있어야 사먹는다고 싸게 사셔야 여러분들 돈 벌 거 아닙니까? 싸게 사셔야 조금 더 쌀 때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무튼 이 비트코인의 사기가 6천 7,800만원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사기는요. 그 사기의 종착점을 향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명한 인사들이 더 저보다 잘난 물론 저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너도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KBS TV에 나와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열광을 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미래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게 될 것이다. 뭐 몇백만원 이었을 때 사놓은 사람이야 홀딩 홀딩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목숨 건다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좀 싸게 사십시오. 싸게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그리고 그 시기도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앞으로도 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엄청난 대기업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나서서 마지막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신나를 뿌리는 날이 꼭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서 이거는 휴지조각이 될 확률이 높다. 왜? 이건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한 거니까. 누가?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 아니면 중국 둘 중간에 하나겠지. 둘 중간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일 확률이 더 높지만. 그래서 아직은 더 올라가니 그냥 비트코인 사기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저보고 나빠요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십시오. 아직 더 갑니다. 아직 한참 더 갈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가 정리할 때까지 그리고 내놓으라는 기관들이 맨 위에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개미들한테 전부 전 세계를 상대로 개미들한테 다 이 물량을 떠넘기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 아 이 종목이란다. 이런 종목 이렇게 비싼 거를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기꾼 모름에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 주고 지금 사시지지는 말라. 이 얘기입니다. 200만 원일 때 여러분들 안 쳐다보셨잖아요. 300만 원일 때 안 쳐다봤잖아요. 그쵸? 이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야기를 조심하시고요. 투자자한테는 바닥에서 사신 분한테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 대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신한다.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더 사기를 치니 그것으로 내가 거기에 꼽살이 끼어서 큰 돈 벌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끝내십시오. 이게 정말로 화폐로 가치로 만약에 수익 지금 잘 내고 계시는데 그 환상에 빠졌다가 나중에 수익률을 다 반납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사기로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도 머릿속에 꼭 담으시고 승전보 울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저한테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좀 목돈 쥐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으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닦아놓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저지르고 있는 이 엄청난 사기 거기 뭣 때문에 사기기 그걸 버리고 있는지 달러하고 잘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래도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덜 살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몇 백만원에 매수해놓고 홀딩하시는 분은 앞으로도 더 좋은 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잘 견디시고요. 최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